안녕하세요. 가영입니다. 오늘은 태현 오빠가 장을 보고 있다고 해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면서 장을 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몰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럼 태현 오빠가 장을 제로 웨이스트 실천하며 잘 보고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태현 오빠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태현 오빠가 한정도 왔었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우리 제로 웨이스트를 하기로 했잖아. 근데 이거 뭐야? 이게 아니라. 오케이 일단 따라와. 할 말이 너무나도 많지만 먼저 동식으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KBS 뉴우미디어팀 인턴. 과영, 태현입니다. 아니 그거 그렇고. 네. 제로 웨이스터 황 제로씨 한 마련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왜왜왜? 담자를 그때 포장된 걸로 사려고 하셨죠? 혼자 먹고 싶어서 사고 싶었어요. 왜요? 아니죠. 저희 저번에 뭐 했습니까? 이 용기네? 그렇죠. 용기네였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마트 평상시에도 용기네 챌린지 시도해보기로 했잖아요. 시도를 해보고 싶었지만 저희 마음엔 항상 제로 웨이스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트에서 다 포장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 이 용기에 담아온 재료를 가지고 저희가 저번에 그냥 사온 음식을 먹었잖아요. 이번엔 직접 해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용기에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가보러 가야겠지 않았어요? 다른 재료들도 한번 용기에 담아서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고 장을 봐와서 요리도 해 먹을 수 있을지 어 궁금하긴 하다. 그럼 빨리 갑시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계속 지켜봐주세요. 저희가 제로 웨이스트 장은 도대체 어떻게 보는 것인지 네. 한번 저희가 실천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출동! 출동! 우리 이제 제로 웨이스트로 장 보러 가야지. 장? 어. 장보고? 아니 superiority 거기에 가자. 어. 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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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할 여기 이렇게 있네. 살 수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사 우리 대로 했으니까 일단 비닐봉지는 쓰면 안 되고 그 손으로 들어서 무게를 먼저 댄 다음에 용기에 담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무게 재러 가볼까. 저희 이거 감자 무게 재서 용기에 가져가려고 네 감사합니다. 통에 담아서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영이를 닮은 이 당근을 쌓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이거 어디다 넣어드릴까요? 통에 저희가 넣어서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근데 양파는? 양파가 이렇게 있는데 양파망에 이미 있는데요. 이거는 이거 어떡하죠? 구매하면서 양파망만 반납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아 반납을 하면 여기서 또 다시 쓰시고 네 또 다른 양파를 그 양파망에 담을 수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대패는 이미 근데 원래 다 이렇게 비닐에 쌓여있지 않나? 이렇게 사면 우리가 최루에이스가 아닌데 한번 여쭤볼까? 이거 포장되어 있는 거 말고 다른 거기 살 수 있나요? 한번 여쭤보자 그냥 포장 용기에 받을 수 있나요? 아 네 이렇게 해주세요. 아 네. 어 네 여기. 이거 어떤 거 없으세요? 꽉 세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망은 이거 망만 따로 반납해도 될까요? 자 이제 저희가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위해 직접 손에 흙을 묻혀가며 구매해온 이 재료들을 가지고 제로웨이스트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밥은 당연히 먹지 모르겠네. 잘 먹지. 내가 준비를 했다고. 쓰레기 많이 나오는 거를 밥으로 해먹자는 거야? 짜잔. 왜? 다 해서 준비해왔다고? 그치. 한국인은 밥집인데 밥을 만들 때 쓰레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 와 그러면 빨리 밥 푸니까 밥이나 해먹자. 그래. 오케이. 바리바리 오케이 바리. 대전에는 가영 바리. 대전에는 가영 바리. 대전에는 가영 바리. 대전에는 가영 바리. Real reality. 요리를 하세요. 아 눈묘. 진짜 여기까지 썰었어요. 아 이건 박수 쳐줘야돼요. 왼손으로 찧지 말고… 골손으로 돌려먹어가 아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이번 겨울에 순수당근! 김치까지... 굿모이! 자 이제 마지막! 저희가 제로이틀 실천하면서 용기에 담아온 대피삼겹살! 이게 작은 실천만! 진짜 이만큼의 실천만 하면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고기까지 구워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요리를 하세요. 요리를 하세요. 진짜 뭔가 저녁을 해먹으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었잖아, 솔직히 우리. 근데 힘든 만큼 더 뭔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먹는 거 생각해보면 이것도 재활용 가능하고 그릇 다 씻어 쓰면 되고 우리 쓰레기랑 아무것도 없고 맞아. 우리 밥 먹으면서 쓰레기 만들 게 없었고 당기면서도 없었고 그럼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남기지 않게 다 먹자. 오케이! 와 진짜 다 비웠어요. 토요일 없어요 진짜. 수고 오겠습니다. 빠 빠이! 자 우리가 이제 저녁을 직접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잖아. 근데 우리 제로위스트 실천하면서 장보는 거 솔직히 어때? 조금 과정 같은 거나 흙을 좀 만져가면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게 약간은 조금 힘들었지만 근데 이렇게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손으로 집으면서 솔직히 약간 현타가 왔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냥 우리 손 조금 더러워졌을 뿐인데 비닐봉지를 아끼고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했던 챌린지가 아니었나. 우리가 진짜 저녁을 먹으면서 쓰레기에 완전 제로에 가깝게 만들었잖아. 제로! 지구 환경도 지키고 응 지구 환경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마트까지 이렇게 걸어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건강까지 그치 그치 마트도 걸어갔구나 우리가 그치 그치 아 유상식 운동하고 그치 직접 배달 음식 말고 해 먹었으니까 맞아 오늘 음식도 건강이 좋아지고 완전 일석삼조라고 제로에스트 챌린지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래 지하철 9호 한번 외치면서 끝내볼까? 좋아 지구 환경 지키기는 하 하나부터 철 짜자이 안녕